안녕하세요 펌패밀리에요 오늘은 러시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게임은 뭔가요? 오늘은 럴럴럴 러시요? 네 장애물이 피해서 최대한 많이 가는거에요 이거 뭐 우리 대결하는건가요? 예스 다섯판 총합? 막판 인디언바 벌칙으로 인디언바 예스 오케이 고고고고고 바로? 바로 고고고고 아들 먼저 처음부터 보드칸이 있을텐데 트로움 아니니까 안보이게 네 예 안보여 15점 다음판 다시 해볼게 아빠가 방해가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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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그치 잘하고있지 응 모턱있는거 아니지 어 모턱있는거 아니야 오오 너무 잘하는데 왜이래? 왜이래? 안 돼 왜이래? 나한테 왜이래 55점 첫판에 15점 뭔가 걸리는데 55점 마지막에 79점 가자 잘하고있죠? 아니 난 나한테 안돼 안 돼 안 돼 집중하고 있어 잘생긴 꼬니 왜그래 귀여운 꼬니 왜그래 귀여운 꼬니 왜그래 조명조기 쩍쩍이 들어왔어 꼬니야 꼬니야 왜그러니 약점 들어왔어 약점 들어왔어 안녕 집중하자 귀여운 우리 꼬부기 꼬니 귀여운 우리 꼬부기 꼬니 헐 꼬니 헐 꼬니 헐 집중하면 안돼 아니 37점 아니 아니 뒤에서 자꾸 뭐라그러면 어떡해요 집중해서 왜 우리날 게임은 계속 이런거야 강해와 함께 왤쩍 옳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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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나 어떻게 왤쩍 옳쩍 옳쩍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아 진짜 너도 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른대는 쪽으로 모른대 오랜생각해야지 오랜생각해야지 아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압박을 해보겠습니다 사기 아닙니까 아닌데 해볼게요 다 현재 집중하신 아버지의 모습 현재 수코는 이렇게 됩니다 고고고 해봐 어제 한번 챙얼떠 내가 이겨줄게 어 왜 랩pf을 리잖아 하하하하 귀여운 아빠 할 수 있어 원래 귀여워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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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밖에 몰라 으하하 Q. 49점. 그렇지. 아빠 이대로만 하면 돼. 실수 없어. 아빠 잘한다. 나이스! 이대로만 하면 돼. 아, 삼첨. 이거 다시 하면 안돼? 안 돼요. 알았어. 아아~~ 이럴수가... 승부는 냉정하다구만. 알았어. 아 렉거리는 것 같아. 아니야. 아빠 잘한다! 잘한다! 잘 잘 잘 잘 들어가시지? 양골 리기 좀 줘? 아아... 아 이럴수가... 형맹심을 잃었어. 아빠 잘한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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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아 막 하냐? 예 몇 개는 몇 점이야? 100점 아 화나가는데 예 아빠 잘해라 잘해라 잘잘잘잘 아빠 잘잘잘 갈 수 있어 아 아 자 그러면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 완벽하게 완벽하게 좋네 아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호비가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역시 이게 게임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네? 네 좋아? 알았어 자 또다 자 이어 아 아 달걀